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션뱅크입니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본인명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여 저희 오션뱅크에서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통신사 어디든 소액결제 100만원, 콘텐츠 이용료 100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가 생성되는데요. 통신사마다 통신사 신용도가 있습니다. 미납을 하거나 휴대폰 요금 납부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어 한도를 다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통신요금 납부도 잘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들은 한도만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출 이력도 남지 않고 신용점수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급할 때 이용하시고 다음 달에 휴대폰 요금만 잘 내신다면 바로 다음 달에도 한도가 열려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한 사람 마음도 모르고 요즘 부득이하게 악덕업체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저렴한 수수료로 유인한 뒤 결제가 안 된다고 하여 수수료를 높게 받아 급하니까 어떻게든 마련하려는 고객님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악덕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악덕업체들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저희 정식업체 오션뱅크를 통해서 안전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보이는 링크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서 상담문의를 클릭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사가 1대1로 응대해드리니 복잡한 절차 없이 상담 결제 승인까지 5분 안에 가능하여 안심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친절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단돈 20만원 30만원이라도 급히 써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지인이나 가족 눈치 볼 거 없이 편안하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